한국 주식에 찾아온 투자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특히나 어떤 주식에 주목해야 될까요? 제가 한국 주식에 투자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한국 국내 수출 증가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꼭 명심하고 매달 1일에 보셔야 될 게 바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발표 수치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워낙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지수와 한국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죠. 그래서 보통 수출이 잘 이루어지면 질수록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반대로 수출이 잘 안되면 안될수록 지수는 떨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. 근데요. 촬영일 기준 바로 오늘이죠. 우리나라의 3월 수출이 총 5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.1% 증가했습니다. 이는 6개월째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로서 2월에 이어 한 자릿수 초반대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떤가요?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괜히 좋은 게 아니죠.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국 주식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이 좋게 나왔던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. 그래야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산업 내의 핵심 기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번에 수출이 좋게 나온 데에는 역시나 IT 품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.